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디자인 홍쇼입니다. 오늘은 청국동에서 온 지은탁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건데요.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제 피부 탓에 도깨비씨와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는 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건조한 피부로 고민하시는 지은탁님을 위해서 저 홍쇼가 게리쏭 시그니처 오일 세럼 추천해드릴게요. 피부 속까지 깊은 영향을 공급해 은은한 윤기를 만들어주는 게리쏭 시그니처 오일 세럼 수분 보습막과 오일 보습막의 이중케어가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를 따스하게 감싸줄겁니다. 촉촉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제가 홍쇼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